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화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최영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MBC부터 쭉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 언론조사 MBC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KBS 비대위원장 강성훈입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MBC본부에 이어가지고 YTN에 왔습니다.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것이 상이 되게 많고요. 근데 상이 다 죄다 언론 관련된 상이 아니라 달리기, 씨름 이런... 피부, 패드위원, 테른성수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테른성수촌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통 다 KBS나 MBC도 다 이 정도의 상은 받았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요? 아, 다 버려서 처분하고? 네, 다 처분했고 저희는 소중하게 다 간직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뒤에 이제 언론탄압 중단하라 지키자 YTN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있고 뭐요? 어떤 거? 고한석 동지를 중심으로 저 몇 살에요? 사형화 위기 이겨내자. 저게 28살 때. 아, 28살. 이거 최근이네요. 그러면 28살 때부터 노조 위원하신 거예요? 아니요. 28에 이제 입사를 해서. 입사하셔서 이 자리까지. 꽃미남입니다, 꽃미남. 사유화하시는 것 같아요. 얘 노조를 사유화한다고요? 아, 사진이 노조의 사형화. 그리고 여기 너무 좋은 게요, 호텔 같아요. 여길 나가보니까. 테라스. 그러니까, 테라스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구해줘 홈즈처럼 이렇게. 어쨌든 노조 위원분들의 아주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일을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끝까지 민영화를 막아내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왜 안 비춰주신 거예요? 아, 저건 진짜 민망합니다. 지금 만들었는데. 네, 저게 이제 제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저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MBC 뉴스하이킥 하러 갈 때 원래 풀메 안 하잖아요. 전화에 이제 하정우 배우님이 출연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풀메을 했는데 출연이 불발된 거예요.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셀카로 남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아니, 밑에도 있는데. 어디요? 아, 네. 아, 뱀새 뱀새. 아, 뱀새 뱀새. 우리 채영길 교수님 영화배우 같아요. 누구 시간에? 아, 학교에서 인기가 정말 많으시겠어요? 없습니다. 몇 살 되신가요? 저거 한 4, 5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 배우신 것 같아요. 일부러 분위기 잡으신 거죠? 네, 많이 잡으십니다. 아, 네, 채영길. 네, 좋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큼티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은 KBS 강성환 본부장님께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공영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본부장님,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무생무치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도. 아, 그런 소문이 났어요? 네, 타다했거든요. 그런데 PD가 직무 배제가 됐고 이후 후임으로 온 PD도 제작을 거부해가지고 이게 점점 이 프로그램의 소멸의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무색에 빨간색을 타는 것 같아. 아, 빨간색을 원했구나. 완전히 지금 배종찬 시사본부 말씀을 하셨잖아요. KBS는 사실 매일매일이 막 이런 것들이 터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퇴배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이잖아요. 비상대책이잖아요. 간단하게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네 분의 패널들이 출연을 하세요. 네 분의 패널들이 출연하시고 아마 이 프로그램 아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는 나름의 균형 감각들을 맞춰서 해오던 프로그램들이고 그 안에는 근데 모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참칭이다 이렇게 색깔 덮어 씌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볼 때 본인들이 편향됐다. 그러면 그냥 편향으로 낙인 찍어서 이제는 드러내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고발 준비하고 계신다던데 법적인 조치는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좀 많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모이는 그 경영회의라는 곳에서 진작에 그 패널들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한 압박이 이제 왔다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패널들 교체가 있다면 리스트가 있나요? 그 교체해야 되는... 그까지는 이제 저희가 패널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거 사실이라면 매우 더 중차대한 문제인 거죠. 과거에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했던 것들 다 이게 유죄 나고 해산 안 되는 짓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어찌 됐건 간에 그 경영회의라는 데서 편성에 사장이 이렇게 패널까지 출연진까지 이렇게 관여를 만약에 하는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장이 관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패널 교체를 계속 요구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공원련이라는 또 일종의 외부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편향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사실 그게 지금 나침반같이 간다는 느낌도 매우 강하게 받는 거죠. 그쪽에서 편향된 프로그램이라고 낙인 찍으면 그게 지금 KBS 같은 경우 정권에 의해서 바뀐 사장이 그 경영진들이 다시 좌표를 찍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MC들이 다 하차를 대고 패널들까지 지금 다 바뀌고 이 자체가 지금 방송법이나 편성규약이라든지 협약이 다 위배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좌우, 진보, 보수 그런데 진보도 엄청 다양하고 보수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 정치력 색깔이 완전히 1대1로 맞춘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색깔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런 류의 사람만 딱딱딱 뽑아서 쓰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크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범, 보수권, 범, 진보권 이렇게 해서 패널을 배치하는데 자기들 보수 내부에서 보수에 대한 약간 바른말 이런 하는 패널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 진보가 아니라 당파적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맞아요. 당파성으로 나눈 거지. 정파성으로 나눈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 그냥 당 대변인이 나와서 방송하라라고 여당이냐, 여당이냐. 방향을 정한 거랑 똑같죠. KBS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아무래도 KBS 박민 사장님이 우리 언론하사를 즐겨보시는 것 같아요. KBS 더 라이브 폐지라든지 박민 사장 퇴진 요구에 시청자 청원에 드디어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인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답 안 하냐고. 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공사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TV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 4위를 기록했었고 박민 사장 취임 후에 전주 대비 40만 명인 시청자가 급감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시청자를 우롱하는 답변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자체도 사실 거의 허위 사실에 가까운 답변이잖아요. 이게 누구나 봐도 다 지금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빠지는 게 다 보이고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부터 없어지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의 객관적 지표라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됐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배종찬 프로그램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색깔론 씌워버리고 하차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공원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체의 모니터링이 마치 나침반처럼 작동한 거거든요. 공원영이요? 공공미디어연론 공정언론감시연대라는 것 되게 공정위한 느낌인데 공정언론감시연대라는 것 사실 지금 모니터링 관련해서 잠깐만 한 마디 더 묻히면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어제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하고 특히 이런 정치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미련연에서도 이런 활동들 쭉 해오고 하지만 우리 언론 노조, 언론 아싸라든지 이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조직들 여기서도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불을 켜고 감시활동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네. 좋습니다. KBS한테는 되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조치하고 이러면서 아프니까 너무 아파.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것들도 깎인 게 수치로 보이는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사장이 스스로 프로그램 경쟁력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깐요. 자 그렇다면 TBS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 주 폐지조례안 무표 확인 소송 결판난다. 네.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아 무효? 네. 요즘 작가님이. 오타. 멘탈이 안 들어 매라. 사실 오늘 말하기가 되게 그런 게 오늘 금지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참당하다. 엄혹하다.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네. 지금 TBS 상황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TBS 돈줄을 끌었잖아요. 그 돈줄을 끄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조례안인데 TBS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인데 그걸 폐지하는 조례안이 1년 전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소송을 저희 구성원들이 했습니다. 재단은 빠졌지만 저희 구성원과 직능단체 그 다음에 개인들이 소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을 조례안이 무효라는 걸 좀 확인하는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행정 소송인데 이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아 네. 주변에 탐험서도 쓰셨던데. 네. 탐험서도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해결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례안이 발효된 시점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도 정치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건데요.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고소했어요. 예측은 지금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원고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더 중요해요. 서울시에서는 재단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효다. 네. 무효다. 그래서 혹시 각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판사가 저희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확인 소송에서 인용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같이 보실 정도 같이 했거든요. 이 조례안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정지는 좀 효력 정지는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약간 넓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마치 한 달이보다는 이게 조례의 폐지 자체가 사실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어서 이게 법원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는 TBS에서 우리 하잖아요. 언론하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 하나 TBS에서 하나요? TBS 천막에서 저희가 패딩 입고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유진그룹 자금난의 소문이 진짜인지 유진그룹이 YTN을 3200억 원에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에서 너무 비싼 가격을 써내서 자금난에 처할 것이다.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일부 기사 와도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진그룹이 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 자를 잡겠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말을 아껴세요. 그럼 유진그룹에게 3200억 원 껌값입니까? 뭐 여유가 있는 괜찮은... 뭐 본인들이 자금 조달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해요. 뭐 자산을 팔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자세한 건 모르고 유진그룹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그런 지라시 만들어서 퍼뜨리는 짓은 언론 노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지라시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 돌았었냐면 유진그룹이 YTN 내의 좌파그룹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봤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YTN을 경영하려고 그런다. 모두의 독립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용산에 눈밖에 났고 아 그래서 보류가 났다. 네 그래서 보류가 났고 사채시장에서 천억을 빌 것이다. 뭐 그리고 계약금을 10% 320억 원을 내놨거든요. 그것도 날릴 것이다. 뭐 이런 지라시가 있었어요. 아마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그거 유포자 잡아달라고 유진그룹이 경찰이 고소한 걸로 보여요. 아 이게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네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 지라시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지라시가 대상인지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웃은 이유가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뜨끔했거든요. 왜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YTN 지부장한테 본인의 어떤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유진그룹에 뭐 하여튼 그렇다면서 네 그거까지 해요. 아 그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웅이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내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나요? 음 만약에 만약에 이게 매각 승인이 보류됐잖아요. 그 이유가 유진그룹을 좀 길들여서 YTN 장악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 근데 유진그룹이 좀 애들이 좀 영민하게 행동을 못해서 좀 좀 이렇게 손봐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었으면 좀 늦추겠죠. 아 그리고 빨리 해. 총선전에 어떻게든 YTN을 좀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김웅일이 들어선 다음에 바로 근데 이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도 마지막 사태 직전에 소위 말하는 방통위 이동관 체제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중요한 숙제를 처리를 못하고 갔잖아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지금 김웅일 진명이 됐지만 그 전에 사실 한 명 남아있는 이상인 방통위원 이분도 판사 출신의 법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들리는 얘기는 엄청나게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자리 자체를. 김웅일 진명자 역시도 엄청나게 고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떤 연유로 진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율사들이 볼 때도 지금 마이티엔의 일련의 매각 과정 자체가 아 이게 매우 위법적인 사항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김웅일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생각해서 판사 출신보다는 검사 출신이 더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게 플러스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너무 슬픕니다. 자 mbc 권익위 공영방송 장악 tf를 꾸렸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 텐데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김웅일 권익위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tf를 꾸려서 조사를 벌였다. 그래서 권익위 전반에 대해서 kbs 관련 이슈도 그렇고 mbc 관련 이슈, 방통 심의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실제 진행됐던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mbc의 박문진 이사장과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내역을 권익위가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걸 내부에 거의 에이스들을 동원해서 tf까지 꾸려서 진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실시간 댓글을 보면요. 정정숙님께서 언론 탄압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기자님들 제발 힘내주세요. 힘이 없는데 어찌 힘내라 하시면 유유 아무 힘도 없고 뭘 해드릴 것도 없는 저이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아냅시다 하시면서 거의 이제 20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메인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회가 연상되는 방통위까지 검찰 장악 먼저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고장의 안녕하십니까. 첫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단 김홍일 위원장이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 지금 공통위 근처에 사무실을 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자신감이 없어져야 되기도 하고 네 지금 공영방송 개혁이나 단짜뉴스 규제 그리고 이런 포털 규제와 같은 제재에 집중됐던 전임자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이 기자회견 이 질의응답을 어제에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인가 월요일에 했었는데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이동관 전 위원장 첫 출근때보다는 성당에 들었을 때 오톤다운, 오톤다운해서 말조심을 약간 말조심하는 듯한 느낌이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도 있는데요 이행시가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동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당당 기관지. 이 얘기를 잘 해주세요.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첫 출근길이신데 사항이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마음상 그리고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큰 주제를 우리 최연기 교수님께서 좀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지금 방통위 임명 받은 후보자가 첫 출근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흥미로운 게 법적 지식과 관료로서의 경험들을 방통위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방통위가 법적 지식과 관료의 경험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사고가 굉장히 비전문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토크가 주로 이제 약식 청문회 사전 청문회 약간 그런 형식이 될 텐데요. 네.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 플러스 이제 청문회에서 이분이 답을 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BBK 면제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혹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좀 개입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듯이 이제 방통위 사건 말고 법조인으로서 했던 일들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청문회에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이 국회 8일인가요? 네. 12월 8일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게 돼 있어서 지금 민주당 쪽은 27일이나 28일 이쯤에 청문회 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앞당겨서 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자 이러면서 22일 그때 열자라는 주장도 있어서 곧 좀 서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20일이 지나고 나면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냐 마냐 논쟁이 아마 벌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 번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이제 재송부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1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그냥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정하면 되는 거라서 이러면 12월 안에도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늦어도 1월 초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저 보면서 우리가 보통 저런 거 하면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서로 좀 정리해서 누군가 대표로 물어보고 이런 아마 했을 텐데 첫날이고 하니까 약간의 좀 톤다운을 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당장 가장 크게는 김홍일 관련해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통령과 가장 친분이 있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거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 시절의 어떤 공영방송 장악 이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자 한 분이 그런 걸 좀 묶어서 가짜뉴스나 공영방송 개혁 포털 규제에서 전임자의 어떤 제재 기조를 이어가겠냐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뭐 반드시 규제를 하기보다는 제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좀 피해갔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 장악 관련 상황에 대해서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 답변이 두루뭉술하다는 거는 그만큼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직관적인 질문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았나 당장에 보면 지금 YTN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앞전에도 우리 설명했듯이 MBC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망가지면 KBS 문제 그리고 뭐 지금 본인 자체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질문들이 날선 질문에 갔을 때 뭐 침묵이 답이 됐든 시청자에게 평가를 할 게 있을 텐데 질문 자체가 너무 좀 무드이지 않았나 오늘 신기한 것이 그 독립성 관련해서 사실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윤 대통령은 이 김홍일 선배를 생각하면 막 석박지가 생각난다 내가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다 대놓고 굉장히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청기누설이죠 청기누설을 우리 이 권력 이 정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적으로 정치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놓고 얘기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마블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세계에 세계관이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세계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의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다 알아줬고 익숙해지니까 그걸 이제 표현해도 사실은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게 아닌가 말씀 주신 것처럼 방통의 가장 큰 가치는 독립성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도 마지막에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동관도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말은 공정성, 독립성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악의 역할들을 해온 거라서 이동관 전체제와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한 좀 입장이 명확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권익위는 당연히 나와야죠 물론 나와야죠 그렇죠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이 장으로 있다는 자체가 양기관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지 그러니까요 여기 아까 우리 박현우님께서도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왜 안 내려놓는 거냐 이걸 겸직으로 가는 게 정말 사실이냐 시민분들도 되게 놀라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통위까지 검찰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수 언론인 조중동조차도 김홍일은 너무 나갔다라고 하던데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와인님 언론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 언론 위주로 어떤 반응인지 보수 언론도 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가 운영이 검사들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그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래야 하나 동아일보에서도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신과 어긋나게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총선에서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김홍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설을 뽑아와 봤는데요 조선일보 사설 내용 보면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다 김홍일 위원장이 국민들 보기에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동아일보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했네 그래도 조선일보가 이 정도의 톤으로 정권에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이 뭔가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톤다운을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동아일보도 이런 표현들을 해요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줄줄이 앉혀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란 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했다 조선과 동아마저도 문화일보도 비슷한 사설을 쓰고 세계일보도 그런 사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인사잖아요 김홍일씨 본인도 방통위원장 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하고 싶었겠죠 저는 대한민국 인사 기용 수준이 너무 하향 편준화돼서 사실은 조중동이라고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수사해본 경력조차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전문성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런 인사를 했다 그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여론조사 곧 결과도 우리 T님이 소개를 좀 해 주보시죠 오 갑작스럽게 네 지금 여론도 되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곧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두 배 많게 60%가 언론과 무관한 검사 출신 지명은 방송자 의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60% 가까이 나왔고요 넘게 나왔고요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하므로 검사 출신 기용은 바람직하다가 29% 네 두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K님 혹시 야당의 반응도 알고 계시나요 뭐 야당의 반응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요참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사살을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국민적 인식이 이 사람 부적절하다 그리고 아니 뭐 검찰 출신이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검찰 출신에 대한 방점 플러스 방송의 반자도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방통위 체제에서 그런 사람들이 온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우리 뭐 현기 교수님께서 기억 혹시 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검찰 출신이 온 건 15년 동안 한 번도 없다라고 방송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이해를 같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 기관의 장으로 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시중씨가 방송 경험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 뭐 이런 거 행정이나 갤럽 이런 거 조정 이런 역할 그런 것들이 탁월했다고 알고 있고 방통위 역할 중에 가장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산업의 이해가 또 이제 시청자의 이해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조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정책 변화 있어도 그렇고 네 이동관씨가 뭐 어떤 그런 장학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술자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한 장학 기술자라는 명칭도 얻기 힘들지 않을까 정말로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가 좀 더 나와봐야 이게 대략적인 걸 알 텐데 저는 이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요 높죠 사실 이동관 임명했을 때도 이 정도 수치였나 약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비슷하거나 비슷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은 하도 그 이전에 방송작 과거가 되게 화려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고 네 근데 김호일은 나름 정부가 뭐 소년 과장에 아까 말씀하신 석박지에 되게 감동 스토리 만들어서 임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바로 이렇게 좀 판단한다는 게 좀 놀랍 전직이 뭐 현직이죠 권익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권익위가 권익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아닌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방송사에 있어서는 우리 지배구조 KBS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거 박문진의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늘 권익위를 통한 쿠션을 통한 저기 해임시키고 새로 앉히고 하는 그 구도에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권익위의 장 아닙니까 네 지난 6월부터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걸 그대로 오는 것도 문제고 근데 심지어 지금 그 장자리를 같이 치워온다 혐의 네 탄핵 조건을 이제 가진 이동관 씨의 탄핵 조건에 조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이 탄핵의 사유가 또 쌓여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정권은 어쨌든 김홍일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막 무단히 애를 쓰지만 국민들은 이게 방송작업 과정의 일련의 하나의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수치같이 보여요 맞습니다 김홍일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까도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cg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고 하나씩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 장악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행동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관 논란 61억 재산이 신고가 됐는데 이 재산이 보니까 퇴직 후 다섯 배가 불려났어요 대장동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대장동 브로커 진술 코치 정황도 들어왔고 봐주기 수사 이명박 MB 봐주기 수사 및 보은 훈장 논란 그리고 치정 미화 논란 소년 가장 자수성가 백종원 씨 심지어 다섯 살 때였던데 이걸 가정교사도 했다 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겸직 논란인데 권익위원장인 채로 방송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M님께서 공영장악을 위한 TF 행동대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MBC가 가장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방문진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보수 성향 노조가 신고를 하니까 바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를 해서 그걸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방통위에 다시 조사 결과를 통보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방문진 이사장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냈던 자료들을 다시 재탕을 해갖고 권익위가 뭔가 신권이냐 다시 만들어서 그것도 청념 매번 이 법안의 이름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 의혹이 확인됐다. 이런 약간 추상적인 용어를 만들어갖고 다시 방통위로 돌려보내고 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KBS 전 이사장 문제나 이전에 방통심의위 위원회 한 문제나 기존의 권익위의 어떤 업무 처리 절차에 비해서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은 바로바로 찍어내기 위해서 권익위가 행동된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연히 권익위 위원장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신고자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만 해도 한두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KBS 전 이사장이나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에 대한 조사 특별히 없이 바로 현장 조사 가서 조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양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임시키고 해임시키는 절차를 밟으라고 뭔가 통보를 한다는 이런 역할들을 권익위, 김홍일 권익위가 해왔다는 거죠. 박연우 님이 딱 정확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방송 장악에 힘썼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분이 그대로 방통위원장에 왔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일이 김홍일이 조사해서 방통위의 조사결과들을 뭔가 조치를 하라고 하면 방통위가 조사결과를 조치하면 되는데 다시 자기가 방통위에 가서 그 조치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 케인 님께서는 대장동 관련한 이슈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대장동 브로커에게 진술을 코치했다는 정황. 네. 어. 그 남욱 변호사 아시죠. 네. 대장동 사건에 지금 머리숨 많으신 분. 네. 전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전문 자체를 다 분석해서 보도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용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진술 내용입니다. 검찰 진술 내용도 김만배가 조모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모 씨가 자금책으로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약관이에요. 그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 네. 박영수 특검의 박영수 변호사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모 씨에게 조모 씨가 이 사건에 협조를 할 테니까 좀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에 중수부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중수부장에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 대장동 사건의 대출 브로커에게 법적인 일종의 조력을 중양반이 김홍일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가타부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 때 그러면? 조우영 씨에 대한 변호를 이제 법무부인 세종에서 맡았는데 김홍일 이전에 부산고검까지 검사장까지 하고 세종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은 없는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서 김만배가 김홍일에게 뭔가 조우영을 도와주라고 하는 어떤 부탁을 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 실제에서 김홍일 씨가 조우영에게 어떻게 이제 뭐 협조를 하다라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다든지 뭔가 도와준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는 거죠. 네. 크게 보면 이제 대장동 의혹에 실제적인 브로커에 법조 조력을 했다. 그거랑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좀 언급했지만 이제 BBK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실제적인 수사 담당 검사로서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런 그 검사로서의 캐리어를 가진 양반이 실제로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한 10여 년 전에 퇴임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유력한 법무법인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들의 음료회사 건설사 이런 데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재산증식이 49억 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10억 동안 부동산이야 집값 오르는 거는 자기 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더라도 실제로 예금 부분이 20억이 늘었어요. 20억이. 현금이 20억.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일반 상식으로 정관예우가 작동을 했겠구나.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어떤 검사로서의 사건들을 다뤘냐. 그런데 이런 나오는 것들은 BBK 면죄부 줬던 거. 그러면서 나중에 실제로 훈장도 받아가죠. 그러니까요. 대장동 사건에도 이렇게 핵심 진술자들이 핵심 진술을 하고 있는 거. 그 검사로서도 그런 캐리어들을 가져왔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MB 봐주기 수삼이 보은 훈장 논란 관련해서는 정말 YTN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되게 이슈였죠. 이슈였잖아요. 그 2007년 17대 대선에서 BBK 사건은 대장동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낙마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면제부를 준 게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저는 당시에 기자였고 그때 김홍일 3차장이 브리핑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정말 눈에 서네요.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 자리에 있진 않고 테레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가 그걸 취재한다고 당시 이명박의 동업자 김경준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들어오니 많이 하는데 미국까지 가서 취재를 했다고요.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데 그때 김홍일 3차장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이명박 거라는 거는 국민적인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나 그 분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밝혀냈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검찰이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나 기소권 남용을 한 적이 수없이 많죠. 저는 근데 검찰이 정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명백한 이유가 이 BBK 수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두 달 뒤에 김홍은 씨한테 훈장을 줍니다. YTN 단독 보도 네. YTN 단독 보도로 네. YTN 단독 보도로 훌륭한 보도 네. 황조 근정 훈장이라는 건데 네. 근정 훈장이라는 건 원래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래요. 공무원분들은 받으면 되게 명예로운 거고 네. 황조 근정 황조는 총 다섯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거랍니다. 음 제일 높은 훈장 이름은 청조예요. 청조 청조 청조랑 관계는 없고 네. 준비해 온 거예요. 훈장 내용이 대박이에요.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여서 이상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질 수 있는 거예요? 설교가 심판 본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정권에서는 공정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때는 중립을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랬지만 2018년 10년이 지난 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스 소유자는 앰비라는 혐의를 포함해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에 좀 자기네들끼리 굽치고 안굽치고 죄인을 넣었다가 빼주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김홍일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한 거를 엎은 거잖아요. 존경하신 분의 수사를 이렇게 엎은 건데 그거는 별개인 거잖아요. 사과 한 번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가 면죄부져놓고 이렇게 결론 나왔으면 사실 본인이 본인이 사과하고 훈장도 반납하고 훈장으로 받은 어떤 이익 같은 것도 다 반납해야 돼요. 정말 진짜 이거 BBK 볼 때마다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네요. 이분들의 세계관은 정말 저희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에서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네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자 윤 대통령이 김홍일을 추천했던 이유가 자수성가에서 방송 통신 분야의 국민 입장에서 아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수성가랑 국민 입장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퇴직 후에 재산이 이렇게 다섯 배 이상씩 증식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런 좀 미화시키는 부분 네 검사 출신으로 분야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대응이 자수성가 스토리 가진 네 어린 시절 부모님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동생을 홀로 챙긴 자수성가 스토리를 가진 인물 저희 외삼촌도 비슷하거든요 방콕 현장으로 외삼촌이 한번 주션을 외삼촌께서도 지금 소년 가장으로 홀로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이런 인물 되게 많은데 전연결 한번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백종원 대표와 각별한 인연이 또 왜 나오는지 그것도 심지어 다섯사대 했었던 이야기 석박지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 겁니까? 전 지금 이거 전 처음에 석박지가 왜 호수인가 석박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자가를 마련하신 오윤회이 정도 돼야지 자수성가 아 네 자수성가까지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망국망쳐나 가는 거예요 네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개인의 살아온 이력이 그럴 수는 있죠 그 시대에 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훌륭하신 거죠 그 부분은 맞는데 그게 방통위원장의 조건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길림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결격 사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독립성 가장 중요하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둘은 완전히 전문성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독립성과 관계가 없고 네 이런 결격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임용 사유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어떤 뭐 이런 걸 잘 알고 네 그리고 이제 독립하지 않고 어떤 정권에 어떤 취지에 맞는 어떤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격격 사유 권리받고 인정에서는 임용 사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5개월밖에 안 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안 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권익위원장 하다가 이렇게 내정을 받았으면 바로 사표내야죠 그러니까요 사표내야고 방통위 어떻게 앞으로 잘할까 이거 준비하기에도 지금 바쁜 마당에 권익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이 질의가 나올 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론 한 뒤에 청문회 임의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까지 참석했단 말이에요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야 진짜요 그래서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오늘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 겸직 논란 물어보니까 네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고 그래서 원래 월요일날 그 후보자 청문준비단으로 출근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출근 안 하고 권익위 위원장으로 국무회의까지 나갔다가 논란이 되니까 오늘 이제 그 후보 그 정통위 후보자로 출근하고 네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가기 싫은 거야 아 그래요 그게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끌림이 없어 아직 네 맞아요 권익위에 있고 싶은 거야 운명된다면 운명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돌아갈 곳을 지금 놔두고 있다는 거죠 자 김홍일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바로 탄핵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분도 똑같이 탄핵 사유의 연장이라서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익위원장 자격은 국무위원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서 아까 작은 청문회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문회에서는 이제 다 드러날 때고 아마 이 이상의 것들이 내밀한 것들까지도 좀 더 파헤쳐지겠죠 네 그래서 뭐 그 통과 여부를 장담을 못 하겠으나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대통령이 또 뭐 저기 그대로 임명을 강행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그 탄핵이라는 사유도 그 속으로 또 쌓일 것 같아요 과거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임자가 벌려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지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 자체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YTN 사태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뭐 다시 되돌리려고 오는 역할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 또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다시 저는 탄핵 사유가 쌓인다고 봐요 네 근데 KBS MBC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했던 어떤 처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뭔가를 하려면 다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조사해놓은 걸 자기가 심판하겠다라고 가는 거니까 예리했어요 YTN 기피 신청 그리고 기피 둘이서 뭐 결정하는 거 제가 기피 신청해봐서 알잖아요 허무해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어겨가는 것들이 나중에 탄핵의 어떤 사유가 되든 문제로 지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너무 망가지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KBS도 너무 빠른 시간에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시간에 아무리 그게 쌓여도 너무 큰 피해를 국민들이 본다 자 김홍일 임명되면 가장 걱정되는 곳 마지막 남은 MBC입니다 이분의 미션은 MBC 장악 같거든요 뭔가 뭐 대응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거다 예상 시나리오 공격하는 그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가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랑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업무출 준비 조사한 걸 가지고 네 이걸 이제 해임 사유로 뽑아서 다시 방통위에서 다시 해임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해임시켰던 이동관 체제와 그전까지 합쳐서 세 번의 법원 판결이 다 이 해임은 지금 부당하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네 해임시킬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집행정지 결정이 세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동관이 대법까지 끌고 가 있다고 제한고 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런 상황에서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으로 만약에 임명돼서 또다시 이사장이랑 여기에 해임 절차를 받는다? 그 목표를 갖고 왔을 거다 라고 보여요 네 근데 그 과정 자체도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리하게 또 해임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도 사실 변수여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와중에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네 권익위에 있던 조사 내용 갖고 박문희 이사장 이사 다시 해임시켜 라는 미션을 갖고 왔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이 부당성을 좀 알려내고 네 계속해서 좀 저항하는 메시지를 내고 네 다른 언론들도 함께 해야죠 네 자 좋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뽑기 코너입니다 이 제 통에 이 통에 있는 질문들은 되게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빠르게 왜냐면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퇴근 안 하실 건가요? 자 이 통 안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어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성의있는 질문을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뽑아서 성의있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티부터 뽑아보실까요? 이거 네 주시고 추파축수 쪽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네 뒤에 추파축수가 있나요? 아유 아쉽네 티부터 뽑아주시죠 네 그리고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탄압 받는 언론인은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요? 아 제가 하필에 이 많은 것 중에 네 이걸 뽑았네요 질문이 뭐라고요? 탄압 받는 탄압 받는 언론인은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까? TBS가 대표적으로 타격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똑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대응. 저희는 아무리 뭘 해도 결국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법적인 판단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틀 후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생소를 해서 폐지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모든 공영방송들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인님 뽑아주시죠. 이용성 MBC 시청자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뉴스 시사회에 더 사라질 혹은 망가질 우려가 큰 공익 프로그램은? 뉴스 시사 프로그램 이외에 더 망가질 사라질 우려가 있는 큰 공익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지? 그 KBS의 아직 추적 60분 같은 탐사부도 프로는 아직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탐사부도 프로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MBC나 YTN 이렇게 언론장학이 이루어지면? 탐사부도? 네. 저는 TBS 사례를 말씀드리면 돈 끊기자마자 저희는 그 재난 그때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방송을 2년 동안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재난재해와 관련된 그런 방송들 과학 재난과학 그런 방송들을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취사보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저희 MBC의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거를 정권의 이익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사장의 개인 친분을 이용해서 누구를 빼낸다든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좌우를 가려서 좌파 연예인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내치고 했었거든요. MBC가 직접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MBC는 그 주례 연설 때문에 엄청나게 그걸 다겠죠. KBS 클래식 클래식 KBS 클래식 절대 지켜 뭐 이런 댓글이 있으면서 절대 지켜주시기를 비대위 비대위 아 비대위 자 그럼 비대위 KBS 강성원님 뽑아주시죠. 읽어주시죠. 질문을. 익명의 언론인이시라도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이 계속되는데 시민들은 미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돼. 시민들의 미온적이 생각하는지. 우리 저희의 진단을 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유튜브 같은 게 예전 미디어 환경하고는 다르게 대단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보도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충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있으니까 굳이 공영방송 탄압 상황에 나서지 않는 거 아닐까 저는 저희 내부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싸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느냐 이게 늘 숙제이긴 한데 그때마다 저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게 약간 인계치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끌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게 속도감 있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많이 망가지니까 확실히 그런 내부의 분노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 시민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당장에 KBS의 몇 개 프로그램들은 내가 보던 거 KBS 저렇게 망가지고 있네 분노가 쌓이지만 정말로 YTN이 진짜 아직 사용이 완전히 안 됐지만 매우 안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YTN 안에서의 보도 시사 기능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MBC 역시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공기가 미세먼지 때 이걸 계속 못 쉬듯이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런 것들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시민들의 분노 역시도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와인님 의견에 되게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예전에 MBC 파업 때 무한 도전 못 보는 거에 대한 분노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TBS 같은 경우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없어져서 만약에 들을 수 없었다면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끌어오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만 TBS에서 라디오로 못 들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걸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사수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다시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2012년 파업이나 이럴 때만 해도 이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짜 보고 싶다. 공용방송이 뭔가 멈추면 내 삶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지는 뭔가 의미 없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용방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여론조사만 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60%가 반대한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미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KBS 상황도 인계치로 하나하나 쌓이고 있듯이 시민분들도 공용방송이 뭔가 탄압받고 장악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있고 KBS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따지면 생각하지 않지만 저렇게 막 탄압받고 하니까 관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같이 분노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어느 순간 이게 심판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 그때 뭔가를 마음속에 끓는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 대안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저는 지부장이라고 불리지만 MBC, KBS는 본부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게 조합원이 천명이 넘으면 본부가 되거든요. KBS, MBC, SBS 비롯해서 공용방송들이나 YTN 포함해서 그 취재 기자나 보도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결국에는 공용방송들의 취재 보도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진일보된 취재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공용방송들이 제대로 된 보도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유튜브 생태계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럼요. 유튜브는 확증평양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안도 공용방송이 했을 때는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는데 유튜브 자체는 그 알고리즘 자체도 확증평양을 더 불러일으키고 중도층을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용방송이 잘 지켜줘야지 유튜브의 생태계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좀 미온적이다라고 표현으로 이렇게 퉁칠 수는 없다고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훨씬 분석적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화됐을 때 어떤 언론을 갖고 싶으냐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 마지막 회 때 그런 이야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M에서 M 본부 뽑아주시죠. 뭡니까? 질문 읽어주시죠. 익명의 시청자.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비슷한데요. 공용방송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특별한 의견을 내주시죠. 우리가 했던 거 최적부족. 몰라서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주제 같아요. 공용방송의 역할. 맞아요. 왜 중요해요? 그런데 공용방송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를 위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탐사부도도 이거는 대단히 많은 인적인 자원이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단순히 몇 명, 기자 몇 명을 투입해서 보도물을 바로바로 뽑아내야 된다면 그런 탐사부도 못하죠. 저는 약간 공용방송이 최저임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마지노선이 되는 어떤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만 떠도는 영상은 지라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공용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한 그건 진실이 되거든요. 그 힘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공용방송이 더 잘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용방송이 없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민영방송보다 공용방송이 좀 더 국민들 편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좀 토대는 되는 거잖아요. 민영방송도 다 열심히 보도하고 취재하지만 공용방송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용방송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 너무 큽니다. 다들 다음 주 마지막 회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주 마지막 회냐 시즌3 돌아오시는 거죠? 맞죠? 하는 거죠?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 우리 최 교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원 비대위원장님께도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주셔가지고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언론인들에게도 들어가고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박민희 사장님도 열심히 보고 계시고 백성명도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 우리 길리님께서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364분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마지막까지 한주평. 네. 오늘 뉴스가 나갔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은 총선의 전략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미디어 전선이 총선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김홍일 내정자가 임명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전략에서 미디어 전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대될 것이다. 이 부분은 공영방송을 살리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론과 관련해서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냉철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 지난주에 못했습니다. 공영방송 지키미 공불리 소개. 와인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 공영방송을 지키려면 네. 자신 있게. 네. 여기 YTN이잖아요. 자기 고기면서 본인의 그 갑자기 하려니까 되게 머쓱하네요. YTN 시민주주운동 뒤에 빼고는 거고 꼭 참여해 주십시오. 와주라. YTN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단순히 기부가 아니고요. YTN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YTN 우리사주조합에 위임해 주시면 나중에 자본권력과 YTN 우리사주조합이 싸울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많은 더보기란에 가시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의 진짜 충심어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뭐 장재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여당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또 빨간색 입고 오셨잖아요.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은 늘어내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저렇게 뭐 장재현 의원이 출마 안 한다고 하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뭔가 변화하겠다는 움직임을 아무리 보여 봐도 방송장학 이슈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저런 사태 어찌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송장학에 꿈을 접어라.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와서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아싸! 여러분 다음 주 주요일 9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